청목해! 진짜 잔잔하네 오늘 바람도 안 불고 너무 좋네요 안녕하세요 알통달통 라이프의 실장 공쌤입니다 오늘도 어임없이 언박싱부터 영상을 시작합니다 바로 박스쌤에 언박싱 언박싱 그럼 바로 뜯어볼까요? 빨리 뜯고 싶었는데 촬영을 못해가지고 궁금해 주는 줄 알았어 뭐야 뭐야 두 개다 뭐야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? 아 좋다 코닥 미니2 레트로 프린터기기 그리고 이거는 그거 같다 그 뭐지? 그 종이 이화 종이 한 번씩 열어봐요 우리 필름 사진처럼 출력하는 거예요 나 원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저도 이것만 사기에는 돈 아까운 느낌이 없어지네요 이게 10만원이 넘으니까 맞아요 비싸 그렇죠 그때 정품 이거보니까 19만원인가? 그렇던데 어? 종이가 아닌가? 카트리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좀 있어 보이네 아 이게 출력되는 카트리지 이거 여유분인가? 잉크 인가봐요 잉크 여유분인가? 아 생각보다 고급이네 그래도 비싸지 짜잔 와 이쁘다 이쁘다 세상에 세상 레트로 와 진짜 레트로스럽다 잠깐 종이는요? 아 필? 아닌데 일단 첫번째거 뜯어가지고 어떻게 조립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네 어? 들어있는거 같은데 우와 그러면은 리필이 3개가 더 온거야? 오 맞네 우와 아우 좋아해요 아우 좋다 자 빨리 띄우세요 부수기 전에 이 그거 다 카세트 뭐라야되지? 옛날 그 마이마이 마이마이 뭐에요? 마이마이? 몰라 카세트 입고 갖고 가는거 저희는 MP3세대죠 아 신세대 차이가 지금 왜 켜? 아니 한번 켜볼게요 이거 뭐 달라지는가? 어 소리 난다 어? 뭔가 로봇 소리 우와 인쇄 진짜 되는가보네 한개 출력하러 한번 가봅시다 어 빨리 가보자 가보자 한개 좋아야될기 때 오 딱됐다 딱됐다 이제 출력되나요? 자 이렇게 인쇄 인쇄? 예열중입니다 어? 노란색 입히는 중입니다 우와 미쳤다 오오 움직인다 소리 난다 다들 조용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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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alysis 다진 코팅 좀! 다 된 건가? 끝났다고 말 안하는데? 제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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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돼, 그렇게 하면 안 돼 못 맞추겠다, 못 맞추겠다 완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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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퀄리티 좋은데? 짠 짠 어때요? 어때요? 와, 이거 화질 되게 와, 이거 와, 미쳤어 진짜 장면하게 나온다 와, 이거 진짜 와, 미친 아이템이다 사진이 생각보다 좀 어둡게 나오거든요 살짝 어둡게 그래서 약간 밝게 보정을 해서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 이거 엄청 싸구려로 뽑은 거 한 번 번 적 있는데 진짜 찌글찌글하게 약간 별로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ㅋㅋㅋㅋ 근데 이거는 완성도가 꽤 높아요 lama